안녕하세요 서재걸의 그림병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는 다이어트 여러가지 방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살이 빠져본 사람으로서 충분히 체험했었는데 해독주술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유지하고 하는 것들은 역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되지만 영양소 중에도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영양소가 있어서 오늘 좀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비타민 다이어트 일명 비타민 다이어트인데요 바로 비타민 D를 얘기합니다 비타민 D를 얘기합니다 비타민 D는 일단은 장점이 지방합성을 억제하고 빨리 분해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아주 민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비타민 D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칼슘을 흡수하는 데도 비타민 D가 꼭 필요하죠 당뇨나 염증이나 면역질환에도 도움이 되는 비타민 D가 어디에서 왔냐를 아시면 정말 쉬운데요 비타민 D는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호르몬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그런 비타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고요 또 암 억제하는 작용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비타민 D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라는 게 곳곳에 있어서 마치 호르몬하고 호르몬 수용체가 결합하듯이 하는 그런 비타민이라 비타민 D, 다이어트의 D라고 생각하셔도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굶어보기도 하고 운동만 하기도 하고 다 좋은데 먼저 비타민 D를 충분히 채우고서 하셨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비타민 D면 모든 게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로토닌 합성을 또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로도 연결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에도 또 비타민 D가 관여를 할 수 있고 또 식욕을 떨어뜨리는 데도 비타민 D가 관여를 하니까 결국은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고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은 꼭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 분들이 특히 비타민 D가 결핍되는 이유는 자외선 차단제 우리가 제일 잘 바릅니다 SPF 8 정도 이상만 돼도 실제 이 자외선이 바로 차단이 돼서 비타민 D 합성을 하기 어려운 정도가 됩니다 제가 한번 그림 그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굴은 다 있으시잖아요 왜 얼굴이 중요하냐 노출된 데가 얼굴이라서 그래요 발가락 노출하는 분 물론 계시지만 대부분 얼굴 피부가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얼굴은 또 하얗게 살고 싶은데 노출하는 거는 여기밖에 없다면 참 이게 이율배반이죠 비타민 D를 위해서는 막 타야 될 것 같고 하얗게 보존하려면 감춰야 될 것 같죠 그 감추는 자외선 차단제가 우리가 이런 창 안에 갇혀 있으면 자외선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거든요 그럼 창 밖에 내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면 창하고 똑같습니다 또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발라서 튀어나오고 실내여서 튀어나오고 북반구여서 우리나라 사람들 또 잘 튀어나오면 결국은 비타민 D 합성할 만한 기회가 너무 없죠 그래서 비타민 D를 검사를 해서 내가 레벨이 너무 낮다면 보충해야 될 필요가 꼭 있고 또 한 가지는 실내 생활을 우리가 많이 하죠 실내 사무실에서 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뚫고 들어오기가 UVB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바깥 생활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결핍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분들이 살이 잘 안 빠지는 사람이 된다면 보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한국인들 평균 비타민 D 용량을 봤더니 어느 정도 있으신지 10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밀리리터당 10나노그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제대로 되려면 30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는 돼야 되고 아주 좋으려면 40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 혈중의 비타민 D 농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를 단위로 할 때는 비타민 D를 IU로 표현합니다 인터내셔널 유니트라 그래서 국제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4천 먹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4천 IU의 용량은 진짜 눈곱만큼 이거 한 4방울 정도 되는 양이라 비타민 D 알약 드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큰 알약이 절대 아니에요 진짜 이 새끼 손톱만 하거나 그것보다 좀 작은 알약을 드시고 계시는 거라서 자기한테 맞는 비타민 D를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하는데 보조제로 쓰는 비타민 D의 용량은 낮은 용량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치료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것보다는 비타민 D 단독으로 된 걸 용량을 조절해 가면서 먹는 게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주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맞아서 유지하는 게 방법인데 또 때로는 어떤 질환에 따라서는 비타민 D가 좀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꼭 상의해서 비타민 D를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합성하느냐 그냥 비타민 D를 바로 먹는 건 불편하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버섯류를 꾸준히 먹는 거 이건 도움이 되는데 또 살을 빼고 싶은데 계속해서 살이 안 빠지면서 비타민 D가 부족한 분은 그거는 영양제로 보충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갱년기 폐경기 여성이면 첫 번째는 칼슘 흡수에 도움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꼭 필요한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비타민 D가 호르몬하고 유사하게 생긴 비타민이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게 여러모로 면역과 호르몬에 대한 기여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섭취하는 게 아주 좋고 또 이렇게 차단시키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이 많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잘 체크해 보고서 섭취하는 방향을 꼭 선택하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고 결국 비만과 다이어트 여기에 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이어트 중에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한데 온도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온도 다이어트는 뭐냐면 우리가 늘 따뜻하게 지내면 몸에 도움이 되고 혈액 순환에도 좋고 체온을 올리니까 좋은데 가끔은 하루에 15분 정도를 10도에서 15도씨 정도 사이에 노출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갈색 지방을 만들고 다이어트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문제가 있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온도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는 늘 따뜻하게만 계시지 말고 좀 서늘하다 싶은 정도의 온도에도 15분 정도 노출되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15분이라는 숫자가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15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운동도 좀 센 운동 숨이 약간 차는 계단 오르는 것도 한 15분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15분은 내가 의식적으로 운동이건 온도건 반드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를 그냥 통으로 24시간을 보내버리시면 이런 걸 너무 놓치게 되거든요 아 맞다 오늘 15분 정도는 물론 제 유튜브를 꼭 들으시고 제가 주는 알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나머지 15분은 그걸 통해서 실천한다 생각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내가 매일 활용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 중에 15분이라는 게 주는 의미를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 거기에 온도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게 있었고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타민 D가 아무리 내가 합성하려고 밖에서 있어도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 살이 아무리 해도 안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비타민 D를 꼭 보충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risp이